9. 욕심 굿티야 구독하고 뛰어라 굿티야 도망쳐! 빨리, 빨리 음식! 배고파 오늘은 전혀 다른 음식인데 우리는 엔조인 여러분들만만 들어야 돼 엔조인 여러분들이 추천을 그렇게 많이 해주셨던 오늘의 음식은? 짠! 이 아니라 바로 짠! 닉클립 왁스병 먹방 닉클립 왁스병 캔디를 하는 건데 해외 직구로 이만큼 해서 35,000원인가? 한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비싸다 빛다 빛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저거 뭐야? 아... 이거 먹는 거야? 아... 아... 딱 내 눈 맛있는데? 맛있어 아니 이게 이 겉에 있는 건 진짜 왁스, 밀락, 양초 같은 거예요 안에 있는 설탕물을 빨아먹는 건데 슬러시 같아요 슬러시 국물 왠지 레몬 많으실 것 같아 노란색 껌인가? inh! 맛있더라구요 맛있다! 실한 교장이다! 겉에가 이걸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맛있다! 싫어하는 맛이다! 새콤달콤한 국물인데 턱이 아파! 잠시만! 파란색은 아주 진한 파워에이드 맛! 설탕 많이 넣은 파워에이드 맛! 노란색은 앨범 맛! 주황색은 약간 환타 맛! 어 왜 재밌네? 앉아! 이렇게 그냥 쉽게 뜯어줘요 수제비다! 수제비다! 태극기다 태극기 검정색 옷을 입고 드세요 수제비다! 빨간색, 파란색 맛있다! 수제비다! 우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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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노란색 잘 맛있어요 나 갑자기 뭐 생각났어 잠깐만 자는 게 너무 힘들다, 괜찮아서 오늘 소주? 아니면 맥주? 와인? 오늘은 소주지! 아 소맥, 소맥! 소맥, 알았어! 에이 캔, 에이 캔 한 병 더! 소맥이라고 했지? 네 자 이상하게 따졌네 됐어 와 감칠 나서 못하겠어 민트는 나보다 취향이 약하니까 맥주만 줄게 나 술 끊었잖아 나 좋은 생각이 있어 이리 씹어 마우스피스 마우스피스 이거 유효는 줄 거 아니야? 흐흐 으흐흐흐ㅜ 흠 으흐흐흐 턱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먹지 마세요. 턱이 너무 아파요. 취한다. 취한다. 아, 취한다. 천연의 단맛이 아니라 화학적인 단맛이에요. 엄청 많이 먹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얘는 체리 맛이야. 귀엽다. 귀여워. 우리 좋아하는 라라 많이 먹어. 아니야, 너 먹어. 아니야, 라라 오늘 점심부터 굶었는데. 형님 찬스가 도와줘요, 레인보우. 다 먹는 거야? 다. 꼭꼭 씹어서 그냥 꿀떡 삼켜. 응, 근데 맛이 없어. 아니, 레인보우도 맛없다고 하는 게 있어? 이거 껍질이 너무 맛이 없어. 사지 마세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돈을 아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돈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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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네. 음? 그래도 레인보우 형 덕분에 다 먹었습니다. 다음부터 그냥 갈 때 부르지 말라고. 먹는 거 알 때 불러줘.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댓글에 맛있는 거 추천해주세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